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전파해야 하는 진리는 평강의 진리이다, 삼낮삼밤 땅속에서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리포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께 권고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반성의 마음을 저도 다시 한번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반성하는 기회를 갖게 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0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10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포로라고 하는 것은 죄의 포로를 말하는 것인데 그 포로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10편 126편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126편 2절은 418번째 구절입니다. 10편은 5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07편부터 제5권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제5권부터 이 성경 절수를 계산하게 되면 이 10편 126편 2절은 418번째 구절인데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이제 천년 통치를 시작하시는 4월 18일 2030년을 저희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10편 126편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418번째 구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시온으로 포로들이 돌아온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대 이 18번째 알파벳에 요나가 붙은 것이죠. 요, 우, 나 이거는 예레미야서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시온산은 곧 예루살렘산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산은 헐몬산이죠. 헐몬산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다 영적으로 같은 어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신명기 4장 48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32절에 그 근거 구절이 있는데 시온산, 예루살렘산, 살렘, 평강, 그리고 헐몬산 자, 요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울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평강에 관한 진리를 안다면 참 좋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가리워져 있다, 숨겨져 있다 자, 요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평강의 진리를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평강, 살렘, 새 예루살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하신 날짜가 아비벌 18일이지 않습니까? 요 아비벌 18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새 예루살렘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인자의 징조를 깨달아야 주님께서 아비벌 18일날 부활하신 진리를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 서기 30년부터 서기 3030년까지 3000년의 기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략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교훈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척추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척추뼈가 무엇입니까? 모사 또는 모략인데 우리 인간의 척추뼈가 33개죠 이 33개는 삼낱 삼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은 기적이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 인간의 척추뼈가 33개이기 때문에 삼낱 삼밤 땅 속에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눈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이 있고 눈에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게 눈물인데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게 되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등불은 침례 요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눈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 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생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너희가 나를 믿는 자에게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근데 이 배가 무엇입니까? 땅 속에서, 요나 물고기 배 속에서, 땅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화를 잘 시키게 되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자,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너의 배에 자주 병이 나는데 그 자주 병 나는 걸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거는 우리 배가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소화가 자꾸 배탈이 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자꾸 배탈이 나는데 그럴 때의 그 약은 포도주다 예수 그리스의 보혈이다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이다 순결한 잔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눈알의 역할을 하는 것은 등불, 침례 요한, 엘리아의 사명인데 엘리아가 전파했던 기별이 바로 주의계를 곧게 하라 요한복음 1장 23절 아닙니까? 그래서 게시록 22장인가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는데 그 생명수의 강이 그 길거리 한가운데로 흘러가는데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다 거기에도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 나온다 근데 그 보좌는 보름달이다 아비벌 15일의 비밀을 깨달아야지만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는 눈에서 물이 흘러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엘리아의 메시지 주의계를 곧게 하라 그래서 우리 게시록 11장 1절에 보면 갈대와 같은 그리고 지팡이라고 말했죠 그럼 갈대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갈대는 가나 카나 이렇게 되는데요 가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제3일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럼 가나라고 하는 것은 제3일과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제3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기적이 제3일에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 삼나삼밤 땅속에서 복음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다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전파해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평강의 진리이다 내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된다 내가 제3일에는 평강에 도착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제3일에 완전하게 된다 비둘기와 같이 완전하라 아가서 5장 2절 아가서 6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제3일에 부활하신 진리를 너희가 전파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 씨를 뿌리게 되면 너희가 기쁨으로 그 추수한 열매들을 갖고 돌아올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시온으로 시요나로 돌아가는 기적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현 기독교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고 있는데요 금요일 십자가설은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데 멸망에 가증한 죄다 라고 게시록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가운데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주일에 여섯째 날 두 번째 못 박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히브리서 6장 6절에 그 두 번 예수님을 못 박는 죄 금요일 십자가설이 바로 그런 죄인데 네 번째 천년기에 성육신 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불신하고 거짓된 금요일 십자가설을 가르침으로 여섯째 천년기에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에 빠져있는 현 기독교단 자 우리 여호수와서 10장 12절하고 13절에 보면요 여호수와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태양아 하늘 정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네 번째 천년기가 서기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까지 그 네 번째 가운데 천년기가 연장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와가 전쟁을 할 때 태양이 하늘에 떠 있으니까 그 낮 시간이 연장이 되었죠 연장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와가 전쟁할 때 이 낮 시간이 연장이 되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태양이세요 근데 이 태양이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이 태양이 계속 낮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천년기 가운데 천년기가 그래서 여호수와서 10장 13절에 보면 태양아 하늘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수와가 이길 때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여호수와가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수가 나오죠 그럼 예수하고 여호수와하고 헬라우로 철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와서 10장 12절 13절에서 여호수와가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태양이지 않습니까? 의의 태양 예수님께서 이 땅의 태양으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그 태양이 그 정 가운데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네 번째 천년기가 서기 30년까지 연장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네 번째 천년기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부인하고 지금 저희가 여섯 번째 천년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 여섯 번째 천년기에 예수님을 또 죽이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하가 십자가에서 승리할 때까지 태양은 계속 가운데 수요일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수하서 10장 12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비밀을 저희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과징한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은요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의 게시가 나타났던 것이고 떠나가시면 숨으셨어요 떠나가시면서 숨기신 진리가 바로 인자의 징조죠 그런데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저희들에게 다시 인자의 징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35년 동안에 성육신하여 계시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의 게시를 보여주셨고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모세한테 지나가실 때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넣고 덮어놓으시고 지나간 다음에 등어리를 보게 하신 것과 같은 건데 떠나가시고 숨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의 지나간 그 뒤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인자의 징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게시를 다시 저희들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온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서 숨었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의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것을 알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그 숨겨져 있던 비유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떠나가시면 숨겨지게 되는 진리가 바로 요나의 표적, 인자의 징조, 삼나삼밤 땅속에서이고 그리고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집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가 바로 인자의 징조, 예수 그리스의 게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좀 더 잘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